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챗GPT도 필요없이 쉽게 월 315만원 추가로 버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그냥 끝까지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하셔서 수익 나시고 좋은 소식도 저희 카페를 통해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거면 너나 알지 왜 알려주냐 나 같으면 그렇게 잘 버는 거라면 나만 알고 끝나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잘 버는 사람들은 진짜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로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안 알려줍니다 본인만 스스로 하고 이 소문이 안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잘 벌고 계신 분들은 저를 욕하실 겁니다 왜 그거를 소문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알게 만드냐 라고 욕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그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방법을 또 제가 분석하고 알려드렸다고 해서 모두가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또 꾸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을 버시는 분들은 누구냐 실행을 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저도 분석하고 연구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실행하셔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버는 것도 그냥 한 순간이 아니라 꾸준히 하셔서 또 응용하시고 연구하셔서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구독자가 많이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또 봐주시기도 하니까 저는 그걸로 인해서도 많이 뿌듯하고 브랜딩이 또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정보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다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조회수가 말을 해줍니다 진짜 돈을 버는 정보 쯤은 되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알려드리면 안 보세요 그래서 제발 바보 같은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주십니다 직접 해보고서 알려주는 거냐 너는 직접 해보지도 않고 알려주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제 채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해보고 검증까지 다 해본 다음에 알려드리면 이미 늦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돈 버는 방법은요 이미 다른 유튜버 분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동강TV를 운영하시는 동강님이 이미 소개를 한번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직접 실행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본 다음에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면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빠르게 이걸로 수익화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식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실행을 해서 수익이 나시고 또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저한테 선물도 사서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물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수익 인증만 제발 저희 디노경자 카페에다가 해주세요 매달마다 수익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디노경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9.3천명의 회원을 가진 디노경자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 인증왕 후기가 있어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분들한테는요 1등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3.3 원전직에서 공제 후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계속 매달마다 이렇게 해 와가지고 수익 인증해주신 분들한테는 실제 상금을 여기 써있는 대로 다 드려왔습니다 이번 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홍보를 한번 해봤고요 남들보다 빨리 실행하고 어쨌든 간에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수익 뿐만 아니라 미래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돌파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2천만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인당 2천만원씩 100만 명한테 관리 비용을 쓰면 얼마가 들어갈까? 20조원이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20조원의 비용이 쓰게 되는데 이 20조는 어디서 나올까요? 20조가 어디 땅 파면 나옵니까? 우리나라가 기름이 나오는 국가에요? 아니잖아요 이 20조는 결국에는 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매 달마다 매 년마다 세금을 내시죠 제가 오늘도 세금을 냈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분명히 직원들한테 월급을 드리는데 제가 또 세금을 낼 거예요 웃긴 건 그 직원분들도 또 세금을 낼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금은 다 내야지 그래야지 국가적으로도 또 이렇게 여러가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여러가지 또 좋은 곳에 쓰잖아요 그런데 치매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치매 예방이라는 차원에서의 채널은 누가 보시겠어요? 저처럼 40대이신 분들이 치매 예방을 벌써부터 하겠다고 치매 예방 콘텐츠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60대, 70대인 분들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요 특징이 광고가 나와도 광고를 스킵을 잘 안 하세요 잘 보십니다 그리고 얼굴 없는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잘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면 수익도 많이 나게 되실 뿐더러 내가 치매 인구 감소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치매 인구가 감소되니까 내가 내는 세금도 그만큼 또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유튜브 수익은 또 증가해 그러니까 낼 돈은 줄이고 벌 돈은 늘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릴 터이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몇 번이고 돌려보셔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따라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방법은 스팀의 예방을 위한 숨은 단어 찾기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 예상 수익이 자그마치 315만 원이나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는 이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의 예상 수익이 315만 원이었어요 이 돈이 여러분 것이 되면 좋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채널인지는 한 번 보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채널이냐 유튜브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치매 예방 낱말 맞추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크릿 창으로 들어가셔서 치매 예방 낱말 맞추기 검색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채널들이 나와요 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냐면은 그냥 인춘 용랑지노 애광통펜 럭분 일잡 도력이며 채길곰 한사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숨어있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렁이가 일단 보이죠 저는 지렁이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역사라는 글자도 보이고 다른 것도 이제 좀 보이겠죠 또 여기도 보면은 생가서 문상이 고항루 김영정 지고복 이하임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여기 단어 방향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번 보죠 저는 이렇게 광고를 스킵을 하지만 이제 치매 예방을 하고 싶은 연령대 분들은 스킵을 좀 안 하는 특징이 있다 네 이것도 아주 장점입니다 자 건너뛰기 하고 한 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단어 방향 나오죠 가로 그리고 세로로 밑으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제한시간은 1분 뭐 여러분들도 한 번 찾아보시죠 산막이 그리고 지금 단어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고막 근데 세 글자 이상이래요 세 글자 이상이니까 저도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환경오염 그렇죠 환경오염 보이죠 또 이방향도 있는 것 같은데 꼬막무침 어 세 개 다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머리를 쓰는 거니까 치매 예방 낱말 맞추기라고 검색하면 이런 채널이 나오고 조회수가 상당히 이제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익도 지금 315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따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뭘 따라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따라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영상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예 영상 벤치마킹 영상 있으면은 여기에 채널명은 또 뭘로 되어 있는지 채널명도 보니까는 지금 보면 치매야 잘가라 코콘의 두뇌게임 뇌훈련 퀴즈 뇌훈련 퀴즈 치매 예방 TV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채널들이 쭉 나옵니다 치매 예방 TV 꼬꼬물 퀴즈 이런 채널을요 여러분들께서도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뭐 치매를 어떻게 없앤다라는 느낌의 채널명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 구성을 또 따라 해보는 겁니다 영상 구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도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썸네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썸네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나오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썸네일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고요 제목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영상 안에 들어가는 설명 설명이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갔을 때 더보기 눌렀을 때 뭐가 들어가는지도 이제 보시면서 벤치마킹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은 조회수가 이런 채널들처럼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구성은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채널 로고가 있고요 또 인트로 및 인삿말이 나와요 제가 어떤 특정 채널을 말씀드리면서 하면 이 특정 채널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볼게요 이렇게 로고가 먼저 나와요 채널 로고가 먼저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굿바이 치매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굿바이 치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총 8문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AI 목소리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AI 목소리를 넣으세요 처음에 뭐 본인 목소리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AI 목소리로 이렇게 넣으면은 내 목소리를 팔릴 일이 없죠 굿바이 치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땡땡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삿말부터 일단 넣고요 문제는 총 몇 문제입니다 근데 한 8에서 9문제 정도가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AI 목소리로 삽입하시면 돼요 이거 쉽습니다 이거 그냥 클립 추가하고 AI 목소리 이거 넣으시면 돼요 이거 부루 실행하셔서 부루 실행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글 들어가셔서 부루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AI 텍스트만 입력해 가지고서도 목소리 나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를 넣어 봤어요 인트로는요 잘 나가는 채널을 받아 적고 벤치마킹 해보세요 저는 지금 요 멘트는요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채널의 인트로를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뭐 벤치마킹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거의 똑같이 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그 이야기를 다른 채널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문제가 나가는 화면을 써주세요 문제가 나가는 화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먼저 볼게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래의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숨어있는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댓글에 정답을 남기시며 풀어 보시면 더욱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제가 요 화면 구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지금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텍스트를 넣었어요 1단계 텍스트 자 이거 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먼저는요 빈클립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빈클립 네 그러면 빈클립이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요 빈클립 여기에서 텍스트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삽입 누르시고 기본 텍스트 네 기본 텍스트 이게 조금 일일이 수작업은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자 글자 배치를 요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1단계 이렇게 써주시고 색상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데다 이제 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굿바이 치매 이렇게 써가지고 또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다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숨어있는 단어 세 글자 이상 전부 다 이거 텍스트 요소로 제가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거 어디서 넣냐면은 이미지 찾기가 있어요 삽입에 보시면은 무료 이미지 비디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GP 여기 있거든요 여기 누르시면은 타이머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는 것들 있거든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만 보기도 눌러가지고도 1분짜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네 요런 데 이제 찾으면 1분짜리 타이머가 있어요 잘 못 찾겠다 인터넷 들어가셔서도 원매니 타이머 GIF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저 이걸로 다운받은 거예요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넣은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었어요 요거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죠 단어 방향도 넣고 요것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이거는 저는 간단하게 이제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엑셀 엑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미리 만들었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로 만들 때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요 이 사이즈를요 보시면은 지금 가로로 몇 칸이죠 7칸 세로로 4칸 다른 채널들도 그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요거를 7칸에 4칸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H까지 그리고 여기는 5개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2, 3, 4, 5 여기는 H까지 이렇게 이제 바꿔보시는 거예요 H까지 요렇게 선택하시고요 살짝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저 한번 10으로 통일해볼게요 10 이렇게 10으로 하고 여기도 한번 여기는 중간 정도에서 10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딱 됐죠 그러면은 지금 한 칸 여유 두고 7개, 4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해주시고 오른쪽 눌러서 센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테두리 요 개요 눌러주시고 안쪽도 눌러주시고 이 선 굵기는 요 정도 그냥 표준으로 해볼게요 조금 더 가독성이 좋으려면 요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은 센서식에서 바깥쪽 갑자기 엑셀 강사가 된 느낌이네요 바깥쪽을 요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요 굵은 걸로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깥쪽 눌러주시면 요렇게 굵게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조금 확대하시고 네 여기에서 그냥 진짜 간단해요 원리는 복숭아 그쵸? 복숭아 있고 파랑새 또 뭐가 있지? 내가 낸 문제인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있어요 단어 방향이 아 요렇게가 하나 있대요 코끼리요 코끼리가 있네요 코끼리 코끼리, 파랑새, 복숭아 요렇게 있어요 단어 방향으로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요기 다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더 일단은 크리스, 노, 마, 드, 제, 파랑, 새 뭐 요렇게 돼있다 자 글자 크기 좀만 키워볼게요 쭉 키워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로 해주시고 살짝만 줄일까요? 아 너무 줄였다 요 정도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랜덤하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을 써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숨은 그림 찾기라고 아무데나 그냥 다 써놓는 거예요 랜덤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지금 나만 알잖아요 이렇게 파랑색, 노마드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된 거를 아까 빈클립 있잖아요 요 빈클립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 캡처를 해서 알캡처 같은 걸로 캡처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써넣기 이렇게 하시면은 위치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고서 나머지는 이제 요렇게 숨어있는 단어와 타이머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뭐를 넣어야 되느냐 자 문제가 나가는 화면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카운트다운 3, 2, 1 하는 거 화면 노출 시켜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 여기 효과음 제가 퀴즈 시간 초시계 전자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 있습니다 부루에 이미 있어요 퀴즈 검색하면은 뭐 퀴즈 정답 맞춤도 있고 퀴즈 시간 초시계 전자음이 있어요 요거 3초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3초로 맞추시는 건 간단해요 얘가 클립 추가하고 빈클립 이렇게 하면은 요 1초짜리로 나오거든요 요거 3개면 되는 거잖아요 3개 요 3개만 남겨놓고 지워주시면은 요 클립은 요렇게 3, 2, 1 카운트다운 하는 걸로 나와요 요 마우스 클릭음도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고요 자 이것도 제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댓글에 정답을 남기시면서 풀어보시면 더욱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메시지를 넣어놓으면은 이제 60, 7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를요 좀 잘 따라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정답을 남기시면서 풀어보시면은 더욱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을 때 뭐 정답이 코끼리 파란색 복수화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댓글로 남겨주십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래도 댓글 활성화 빈도도 활성화도도 그래도 영상에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이게 뭐 조회수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댓글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영상이 또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댓글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렇게 정답을 남기시면서 풀어보셔라 라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거 1초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을 좀 재면서 했어요 여기에까지 요 메시지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60초로 딱 채우기 위해서 1초 1초를 다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이렇게 클립을 60초로 만들었고요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효과음도 이 배경음악 조금 따분한 이 기분이라는 배경음악이 있어요 여기 배경음악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따분한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 배경음악이 나오거든요 저는 퀴즈 이렇게 풀 때는 요 음악이 좀 적당한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초 정도에서는 효과음 또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 같은 효과음을 넣어본 거예요 요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퀴즈 시간 초식의 전자음 이걸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다 되면 정답을 확인해볼게요 요렇게 메시지를 넣었고요 이것도 텍스트 삽입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정답을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코끼리 복숭아 자 요 그림을 이제 넣어봤는데요 이건 어떻게 넣으면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노마드 이렇게 있으면은 자 정답만 여기에다가 정답만 코끼리 이왕이면 같은 걸로 코끼리 자 컨트롤 누르고 클릭 클릭 해주시면은 요렇게 셀이 선택이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채우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채우기는 누르시면 엑셀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연한 파스텔톤이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눌러주시면 주황색 연하게 들어가고요 또 눌러주시고 초록색 요렇게 넣어보고요 복숭아도 여기다가 음영을 한번 파란색으로 줘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걸 또 캡처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요기에다가 사이즈 맞춰가지고 같은 위치에다가 해주시면은 정답을 확인해볼게요 정답은 코끼리 복숭아 파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답 화면이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했을 때에는 아래 단어 방향을 참고하셔서 숨어있는 단어 3개를 찾아주세요 지금 이미 이제 만들었었던 거니까 저는 요 클립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만 여기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거 캡처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붙여넣으면은 요렇게 이제 다른 그림으로 자 요렇게 일단 붙여넣어 놨고 여기에서 다른 그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넣어주면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게 요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1단계라고 돼 있으니까 2단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단어 방향도 바뀐 단어 방향만 이제 키보드로 쳐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그림 아니고 그 특수기호입니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8개 9개 정도를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 화면이 다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뭘 하시면 되냐 엔딩 화면을 만들어주세요 성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엔딩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성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저 몇 개 맞췄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겠죠 그럼 또 댓글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댓글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댓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넣어주시고 또 구독 메시지도 이제 넣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게끔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디벨롭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저도 이제 연구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시면서 또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일단은 영상 길이도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채널에 벤치마킹하세요 영상이 또 너무 길면은 이제 또 클릭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잘 나가는 채널들이 거의 한 15분 이내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개수도 한 9문제 정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멘트도 꼭 벤치마킹하세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어떤 말을 넣는지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제를 제시할 때도 댓글을 유도하는 멘트를 넣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엔딩 때에도 성적을 알려주세요 라는 멘트로 사람들이 댓글을 또 남길 수 있게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효과도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는지 제가 여기에서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카운트다운 할 때도 넣어 주시고 또 문제 시작할 때도 넣어 주시고 또 3, 2, 1 할 때도 넣어 주시고 이런 데에서 이제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다른 채널들도 보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것만 보지 마시고 치매 예방 낱말 맞추기 검색하셔서 조회수가 잘 나온 채널들을 보시면서 그런 요소들을 꼭 따라 해 보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우신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썸네일은 그러면 또 어떻게 만드냐 채널 아트는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조회수를 또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널 생성한 다음에는 어떤 세팅을 해야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해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또 무엇인지도 제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무료 기초 강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 기초 강의는 꼭 들으시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감을 일단은 잡으시면 좋겠어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화를 위한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 또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기초 강의 따로 수익화를 위한 무료 특강이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링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신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기초 강의 링크 따로 수익화를 위한 무료 특강 링크 따로 있으니까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아래의 미션도 완료를 해주셔야 접수가 됩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신청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신청 접수가 잘 되니까 참고하셔서 꼭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